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니 이게 얼마나 크면 꼬리에도 살이 있어요 다리도 이렇게 누르면 살이 나오더라구요 추억 장난 아니죠? 매콤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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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고추장에 찍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소스에 찍어먹는 편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번에는 와사비에 찍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와사비에 찍어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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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아내가 제가 그러는데 이 새우 머리에서 게 껍데기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 껍데기가 아니라 게 껍데기에 있는 내장이 있잖아요 그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. . . 오 대박!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? 진짜 그 게 내장 맛이 나면서 극한의 감칠맛이 막 입안에 꽉 차는거에요. 대박! 그럼 이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치즈는 안에서 먹으면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양념이 너무 맛있어. 갈등이 다 먹으니까요. 정말 맛있었어요! 먹기 전에 먹으면 오늘 시원하게 먹겠습니다. 먹어도 맛있고요. 안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어야겠어요.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! 마시멜로우